노원이된 분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네 시대가 어느니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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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내려고? 오늘의 영상은 제가 오늘 재밌는 걸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들이 각각 몇 살 정도로 보이는지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다 맞추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까지? 무슨 선물? 첫 번째, 이분은 몇 살일까요? 오 진짜 어렵다 사람들 나이 잘 맞추는 편인데 30대 30대? 확실한가요? 40대 같기도 하고 30대 같기도 하고 40대요, 40대, 30대 정답은 18살입니다 오 원래 고3은 잘 어려워 이분은 몇 살일까요? 이분은 연예인인 것 같은데 이분도 30대인가?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이분은 20대요? 하하하하하 39살이세요 아 정확하게 맞췄네 1개 맞추셨고요 2분 아 이분은 나랑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은데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 네 정답은 40살입니다 아 40... 40살? 하하하하하 이분은 몇 살일까요? 아 이 친구는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딱 아니다 딱 한가면 그쵸 딱 봤을 때 30대... 정답은... 40대 40대? 아니 40대라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40대 아니지 정답은 20대 후반 30살입니다 아 맞췄잖아 맞췄잖아 2명 맞췄어요 2명 우리나라가 동한민국이라고도 불릴 만큼 동한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노안의 기준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우선 해봤어요 노안 그럼 뭐 나올 것 같아요? 눈 얘기밖에 안 나와 하하하하하 어? 과연 그러면 진짜로 노안의 정의가 뭘까? 노안이란 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사실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노인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적으로 최근 65세를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본인 나이또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우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어떤 차이로 동한과 노안이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가 얼굴을 구성하는 구조가 있어요 피부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육이라든지 얼굴을 구성하는 지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뼈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뼈도 모양이 변해요 이게 이제 20대 때 사진이고 이게 70대 때 사진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가면서 얼굴이 아주 미세한 주름 화장이 낀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얼굴에 있는 지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눈 밑 고랑이라든지 팔자가 조금 깊어지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중력 방향에서 밑으로 쳐지죠 뚜렷했던 턱선이 무너지고 지방이 쳐지고 이런 변화들을 서서히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들면 뼈를 치거나 이러는 건 좀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꼭 한 명씩 또래비에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유독 그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해박적 구조 특히 중앙면 얼굴을 비교해보면 앞광대라고 그러는데 동양인들은 좀 밋밋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안처럼 보이는 그런 해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로 생활 환경도 되게 중요하죠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 우리가 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담배, 스트레스 지수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안이 되는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거나 선크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보습이거든요 그런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피부 노화가 조금 더 빨리 오겠죠 실제로 수십 년간 트럭 운전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쪽은 얼굴이 피부 노화가 완전히 와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고 그런데 한쪽은 그대로 그 얼굴이 괜찮은 그만큼 이제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 그다음에 이제 탄산음료 그다음에 정크푸드 이런 것들이 피부 노화 아니면 우리 세포의 노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노화를 만들 수가 있죠 보통은 우리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노안이 된 분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우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있겠죠 그동안에 뭐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발랐거나 또는 보습제를 제대로 안 썼거나 한 경우에 성실하게 사용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든지 규칙적인 운동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은우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나이대별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술들을 티 안 나게 해가면 최소한 내 친구보다 내 동료보다 몇 살 정도 어려 보일 수 있게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로 10살씩 어려 보이게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보통 이제 10대부터 얘기하면 여드름 치료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20대들은 사실 뭐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선이 분명한 시술들을 많이 원하죠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 뭐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좀 많고 이런 피부적으로는 얼굴이 좀 작아져 보이기를 원하죠 생각보다 20대인데 노화처럼 보이는 분들은 주름 보톡스도 시술을 많이 하세요 25세부터 이제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슈링크 유니버스라든지 인모드 그런 시술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30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보이지 않았던 주름이라든지 필러 시술을 같이 병행해 볼 수도 있고 고주파 시술 포텐자라든지 스킨부스터를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피부 재생을 시켜주거나 200에 도움이 되거나 30대인데도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그런 스킨부스터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는 거기에 또 브라시 알파에서 자주 안아도 되는 울쎄라나 썩아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니까 그런 시술과 함께 중간에 틈틈이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리프팅으로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시술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니여서 고민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네 시대가 어느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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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내려고 진짜로 노화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면서 생활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나이를 천천히 먹게 되겠죠 그다음에 병원의 도움도 살짝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